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486페이지 상가걸리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이 옛날에는 관행적으로 권리금을 지급하다가 2015년에 권리금 제도가 상가건물임대처보호법의 명문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자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가 확대되었는데 그 반가루 이번에 보면은 임대인 협력의무가 신설됐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시까지 다음의 행위를 하여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래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은 6개월간 해줘야 됩니다 처음에는 3개월이었는데요 임대차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기간 종료시까지 현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리고 와서 이 새로운 세입자와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주십시오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만약 박탈하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해야 되죠 1번에 보니까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주인이 직접 그 다음에 2번 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번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하게 높은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다음에 4번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 반가루 3번 임대인 협력 의무 면제 사유입니다 즉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되겠는데요 1번에 보니까 상가금을 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 계약 갱신 거절 사유 8가지에 해당되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8가지가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거짓 부정한 마음으로 임대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 등이 있죠 고위 또는 중대한 가실로 파산하는 경우 등의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력 여기서 자력은 경제적 능력이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그 밖의 신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의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2번, 3번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하죠 새로 본 세입자 얼굴만 한 번 봤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월세를 낼 건지 안 낼 건지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근무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이거는 주인이 세입자 내보내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요 또 현 세입자가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 건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모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487페이지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는 현 세입자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또 반가루 4번에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주지 않아도 되고요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정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국유재산, 공유재산, 그리고 전대인과 전차인과의 전대차 관계에서는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루 2번 권리금 만약에 못 받게 방해해 가지고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번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3번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냐면 시효완성으로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반가루 2번 권리금 정의를 명확하게 했고요 옛날에 판례가 인정하던 것을 그대로 법에 도입됐습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을 합해서 권리금이라고 하죠 통칭해서 그 다음에 반가루 3번 표준계약서 등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서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대리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계를 위한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권리금에 대한 감정평가의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습니다 488페이지입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인데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임시특례규정인데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기간 동안 그 사이에 연체한 차임액은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권리금 해수기의 보호, 제외사유가 되는 차임연체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임시특례규정은 임시특례규정에 따라서 연체한 차임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즉 6개월간 연체도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도 세입자를 내쫓을 수는 없지만 결국 연체이자까지 나중에 다 물어내야 된다고요 연체시키면 결론은 자 그 다음에 489페이지 경공매입니다 경공매 경공매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되죠 489페이지 강제경매가 있고요 490페이지 양가로 입은 이미경매가 있는데 강제로 하는 게 강제경매 돈 받기가 뭐가 더 쉬울까요 강제로 하는 게 강제경매 임의로 하는 게 이미경매인데요 강제경매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원 집행권원의 대표적인 게 성소, 판결문, 화해조서, 청구일락조서, 조정조서 이런 게 되겠죠 이미경매는 집행권원 필요 없고 담보물권이 있으면 바로 경매 넘길 수 있습니다 저당권, 건조당 이런 것들은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도 경매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경매가 채권자 입장에서 본다면 돈 받아내기가 더 쉽습니다 그 다음에 491페이지 박스 안에 있는 건립운석 중요합니다 소재주의, 인수주의가 있는데 소재주의, 인수주의 이 건립운석이 중요합니다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 자, 무조건 소재되는 게 건조당권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감유 감유, 압유 이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래서 소재주의 경매 넘어가면 이건 다 말소되기 때문에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안전한 거죠 이건 다 말소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수되는 게 있는데요 경매 넘어가도 인수되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유치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됩니다 다만 유치권자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점유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기준권리라고 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권리는 뭐가 있느냐 하면 나머지 권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최선순이면 인수됩니다 최선순이 임차권이나 전세권은 인수되는데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최선순이 임차권이라면 인수되기 때문에 경매 넘어가도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살고 계약기간 끝나면 낙찰 받은 사람한테 보전금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임차권은 이 말소기준권리보다 주로 뒤에 있죠 그럼 후순이 임차권은 경매 넘어가면 방 빼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위에 있는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492페이지 경매 창가 절차가 되겠는데 거기에 동그라미 3번에 최저 매각가격 이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 매각가격 경매는 이게 완전 자유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경쟁 매매입니다 그래서 최저 매각가격 이라는 걸 정합니다 만약 1억이라고 정했으면 1억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1등을 뽑는 게 경매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최저 매각가격 이상 써낸 사람이 전혀 없으면 유찰됐다고 하고 유찰되면 법원에 따라서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통상 20%에서 30% 정도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493페이지 매각방법이 있는데 매각방법은 동그라미 2번에 보면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가지 호가격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일입찰 그 다음에 기간입찰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시험에 2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일입찰 호가격매 호가격매 그 다음에 기간입찰이 있습니다 기간입찰 기일입찰과 호가격매의 차이점은 기일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적어내고 호가격매는 말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입으로 하는 경매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격매는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두가지인데 시험에 매각방법이 두가지다 해서 x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세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격매를 실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일입찰이나 호가격매는 유찰된 경우에는 1기일 2회 입찰 유찰된 경우에는 한 번 더 오후에 밥먹고 한 번 더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기일 2회 입찰을 할 때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기간입찰은 기일입찰하고 호가격매는 딱 정해진 날 하루 만에 최고 높게 써낸 사람 즉 1등을 뽑는 거고요 기간입찰은 하루 만에 뽑는 게 아니라 입찰기간을 줍니다 입찰기간을 일주일에서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기간을 주고 입찰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을 기간입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간입찰은 완벽하게 비밀을 보장하고 높은 가격으로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연체자가 많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493 3번에 차순위 매수신고입니다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을 말하는 거거든요 차순위 매수신고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저 매각가격이 최저 매각가격이 만약에 가령 시험에 나왔던 걸 보기로 들어볼까요 최저 매각가격이 2억이었습니다 2억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2억 5천만 원 2억 5천만 원을 써내더라도 보정금은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내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가격 2억의 10%니까 보정금은 최저 매각가격 10%를 냅니다 그러면 남은 잔대금이 2억 3천만 원이죠 따라서 차순위 2등이 되려면 차순위가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려면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정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억 3천만 원 이상 써낸 사람 중에서 가장 높게 써낸 사람이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될 수 있습니다 494페이지 경매 절차인데 이 경매 절차는 9회 때 한 번 출제됐습니다 1999년도 22년 전에 딱 한 번 출제됐었습니다 계략적으로만 따라서 보겠습니다 494 맨 먼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그 경매 집행비용을 미리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하는데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알려줍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그 다음에 법원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공공기관 채권 통지 채고를 합니다 세무수에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 현장조사 명령을 집행관으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해서 평가액을 참조하여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것을 정합니다 완전자유경쟁매매가 아니라 제한경쟁매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물건 자료 열람을 하고 현장 답사를 한 후 경매를 실시합니다 우리 법조문에 현장 답사하라 이런 말은 없죠 근데 현장 답사를 해봐야 되겠죠 모든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기 때문에 실체와 부합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제 경매기일 경매 실시 매각기일날 경매를 실시하는데 최고가 매수신고인 1등을 뽑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자순위 매수신고인을 뽑고요 보증금은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자 매각길날 매각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매각허부결정을 선고합니다 매각길로부터 일주일 안에 그 다음에 매각허가가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 대금납부 기한을 지정해서 대금납부 기한까지 돈을 내는 순간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등기했을 때 소유권 지득하는 게 아니라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권을 지득합니다 그러면 소유권 지득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되고요 촉탁등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인도 명도를 받게 되는데 정당한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금납부 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인도 명령은 안되고 명도 소송만 가능합니다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 지금 건조당 지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감염은 무조건 말소된다고 했죠 유치권 법류규직권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인수된다고 했습니다 또 이게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 임차권 이 임차권자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선순위 임차권자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수되는 권리니까 만약에 최선순위 임차권자와 다투려면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요 인도 명령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대금납부 후 6개월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495페이지 배당순서입니다 배당순서 배당순서 가장 0순위 가장 먼저 받는 게 경매집행비용 그 다음에 제3치득자의 비용상한 청구 채권액 그 다음에 1순위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고요 2순위가 소위 당해세 3순위가 물건이고요 그 다음에 4순위가 일반 임금채권 5순위가 조세채권 6순위가 4대보험 7순위 일반채권인데 배당순서 시험에 이때까지 두 번 출제됐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9회 때부터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배당순서 배당순서 0순위 0순위는 경매집행비용 경매집행비용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제3치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0순위고요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입니다 최우선 면제가 1순위고요 최우선 면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금물임대차보호법 이런 데에 최우선 면제가 있죠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런 게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이런 게 최우선 면제 되는데 최우선 면제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당해 건물에 만약에 우리 학원 건물이 경매 넘어갔다면 그 학원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내지 않았다면 그건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습니다 그 다음에 3순위가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인데 물권이 아닌데 물권하고 동일한 보호를 받는 게 확정일자부 임차인입니다 확정일자부 임차인 그 다음에 조세채권입니다 조세채권 조세도 후순위 물권보다는 먼저 배당을 받습니다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조세선순위 조세채권 이런 게 물권과 동일한 배당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주고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임금채권입니다 월급을 먼저 배당을 해주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이제 후순위 조세채권이고요 그래도 남는 돈이 있으면 각종 공과금 사대보험료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반채권 이 최고 마지막에 배당을 받게 되겠습니다 시험의 배당순서는 두 번 출제됐습니다 자 그러면 496페이지 그 경매용어정이 세메각하고 재메각이 있는데요 세메각은 유찰돼가지고 최재메각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유찰되면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세메각이라고 합니다 세메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재메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을 재메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메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세메각의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해 줍니다 세메각의 경우에는 만약 1억짜리가 유찰되면 그 다음에는 20% 또는 30% 깎아줍니다 서울 경기는 20%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좀 다르죠 그 다음에는 6천만원이 되는게 아니라 여기에서 20%를 깎아줍니다 8,8,64 6,400만원 그 다음에 또 유찰되면 여기에서 20%를 깎아줍니다 5,100만원 이렇게 되겠죠 50%까지 깎아줍니다 세메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메각의 경우에는 잔금을 내지 않아서 다시 실시하는 매각이기 때문에 가격을 깎아주지는 않습니다 재메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497페이지 민사집행법의 주요 개정 내용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